안녕하세요. 넵튠TV 채널의 넵튠입니다. 오늘 페이트 그랜드우더 서번트 리뷰 1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영복 서번트 리뷰는 내년 하반기 때까지 연기입니다. 그야 수영복 서번트 리뷰는 그때그때 하는게 맞으니까요. 다음 이벤트는 오니랜드 국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픽업 캐릭터는 시토나이며 배폭의 캐릭터로는 슈트안도지가 나옵니다. 마지막은 보스레이드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픽스레이트 때는 얼마나 많이 때리느냐에 따라서 보수 획득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잡읍시다. 오니랜드 다음은 사이버 워즈2입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서번트를 소개하기에 앞서 제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움직여주세요. 또한 이번주는 원시 캐릭터 리뷰로 토요일날 신규 캐릭터를 제가 리뷰할 예정입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육성 어느정도 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주 리뷰까지 맞출 수 있느냐. 바로 이게 문제죠. 관건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시 제 채널에 있는 채널의 신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세요. 솔직한 게임이면 원시 캐릭터 리뷰는 이제 2주 격차로 페이트 서번트 리뷰는 월화의 컨텐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서번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채널 고정! 오늘 소개할 서번트는 네로 브라이드입니다. 네로 브라이드예요. 클래스는 세이버 5성입니다. 백의의 신부라고 불리는 그 국장입니다. 스킬 알아볼게요. 1스킬 하늘의 별은 A입니다. 강화 후에는 EX가 됩니다. 스킬 10 기준으로 아군 한 채 MP 40%, 45% 업이며 강화 후에는 30% 업입니다. MP 주유가 추가가 됩니다. 두번째 스킬은 땅의 꽃을 A입니다. 땅의 꽃을 A예요. 레벨 10 기준으로 아군 한 채 공격력을 40% 업하며 스타 발생률을 50% 업합니다. 공격형 길러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죠. 세번째 스킬은 사람에게 사랑의 A입니다. 강화 후에 EX가 됩니다. 스킬 10 기준으로 아군 한 채 HP 3000을 회복하며 방어력이 20% 업을 하고 강화 후에는 천속 속 특공이 30%로 보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클래스 패시프 스킬입니다. 블랙클래스 패시프 스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마력 C입니다. 약체 내성이 15% 업이에요. 기습 B, 킥카드 8% 업입니다. 보그는 별이 달리는 종막의 장미, 팍스 카레스티스입니다. 적 한 채에 초강력 공격을 하며 화상을 부여하고 방어력을 하락시킵니다. 거기다가 크리티크 발생률 하락하고 강화 후에는 데미지 상승이 달려있습니다. 레벨 5 기준은 1500%이며 오버차트 500% 기준으로 화상됨 900이며 방어력이 40% 다운이고 크리티크 발생률 40% 다운입니다. 강화 후에는 레벨 5 기준으로 1800%이며 오버차트 500% 기준으로 화상됨 2000이 들어가고 방어력이 40% 다운이며 크리티크 발생률 40% 다운이 됩니다. 네이로 브라이드는 제가 운영해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버 데인 중에서 서포트도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아주 좋아요. 대신 네로의 주특기엔 좀비같은 부활이 이제 빠져있습니다. 그것이 좀 아쉽네요. 3번 부활했던거 물론 MP 주유도 되기 때문에 서포팅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데인 아츠 딜로로서도 활용을 하기에 기용해두면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로 브라이더 동영상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리뷰를 원하는 서번트가 있다면 댓글로 이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리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요나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いや、さすがだな!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罠だ! 道を開け! 皇帝の花道なるぞ! 春の日差し、花の乱舞 開け!ヌプティアエドムスアウレアよ! 歌え! マスファレエスティ! その愛は、女のごとく! 罠だ! 罠だ! ふわっ! ういさ、ういやっぷね! はっ! 命を攻める! その宿場から狙うんぷぃ! 牛の左の狙い! ただ、 Lup浦に単екの力を入れて、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春の日差し花の乱舞 開けヌプティアエドムスアウレアよ 歌え アクファレエピ 喉 アクファレエピ 何か踏んでしまったか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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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クファレエピ